어? 이거 그거 잖아 아 진짜 못먹고 싶다 아 진짜 못먹고 싶다 너무 이쁘다 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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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을 먼저 드니까 더 이뻐. 나비가 포인트야. 하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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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약간 특이하게 생겼다. 그리고 멋진 뷰. 여기가 청팡오래요. 이런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식사해 볼게요. 자리도 이쁜데? 완전 통창이네. 저희는 스페셜 세트를 시켰습니다. 호텔방이면 다 이어져 있더라고. 여기도 호텔이 같이 있는 거야? 하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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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찢어먹을 수 있는 고추구. 음! 음! 하티! 베이클치가는 상원 크림치즈 있잖아요. 네. 파란을 만든 그리고 달아 갈비 파스타를 파도 안 찍어 예쁘게 나온다 저희는 미듐으로 주문했습니다 미듐 팥머리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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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도 맛있게 먹고 이제 오늘 먹었을 때 날씨 너무 좋다 아 맞다 흥씨 인터넷 쓴 지 1년 넘었다고 하지 않았어? 어 맞아 그럼 통신지연금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봤어? 통신지연금? 그게 뭔데? 쓰던 인터넷 월요금 그대로 통신사만 바꿔도 통신지연금 80만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 정말? 아 근데 진짜 주겠어? 귀찮기도 하고 복잡하잖아 그냥 쓸까?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내가 내는 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거라 안 받으면 손해라고 진짜? 안 받으면 완전 손해네? 그래 어디에 물어봐야 돼? 인터넷 끝판왕 1666-7126 또는 더보기랑 고정댓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가평 메고니야 동댓글 봐봐 아우 파카야 근데 쟤네 성깔 있지 않아? 너무 귀엽다 아우 너무 귀여워 달라 색깔이 다 달라 사람이 많이 없긴 하다 한적하네 여기 없어 귀여워 얘들아 관심사 없네 쟤 더운가봐 안에 쓰러져 있어 미안하지만 난 밥이 없단다 너무 이쁘다 페이크 나와줘 너무 귀여워 진짜 이쁘다 드라이크 첫째 진짜 외국 나갈 필요 전혀 없어 이렇게 예쁜데 이거 위에서 찍는 거랑 느낌이 있어 잠깐만 내 겨울이 있는 이유는? 수리부엉이 여기 약간 1월 20번이랑 비슷하다 진짜 넓다 진짜 수영하네 걔는 왜 안 해? 왜? 얘들아 나도 너희 보러 왔어 대머리 호루세가 얘는 근데 안 도망간다 걔는 진짜 막 도망간다 와 예쁘다 오 진짜 이쁘다 머리도 달량이 더 먹어 애정이 인각해 먹이 주네 먹이 준다 아 그러네? 서로 나눠먹는 거야? 저 가운데만 튀어 뭐 하는데요? 아 묶여있대 검독수리? 그러면 날아가는 건 아니고 완전히 묶여있는 거야? 와 1부에 2부에 꼬 enjoy 2부에 2부에 환 shield 너무 예뻐 석양이 2부에 2부에 4부에 섞여 찍어 있는 거죠 와우 꽃도 올려주네? 우와 꽃 싹싹 이 꽃도 먹는 건가? 다 먹는 거잖아요 아아 상향이 남편이 치우고 일찍 도는 사람 치우고 자 나자 오렌지 주스 나 오먹이 주니지 엄마로 한잔 오우 오우 이뻐 사이로 오우 오우 이렇게 좋은데 추운 먹을 때 오우 떡 안 해인데 오우 오우 꽃 향이 확 올라왔다 재현이가 여기 야 김치 김치 어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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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제당 편지라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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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